NO YOU GOT IT 오허~~~ 안녕 이야 오랜만이다 그치 잘 친했어? 혹시 나 보고 싶었어? 에이 설마 아니 나 안 보고 싶었어? 전여도? 이야 자원하다 진짜 됐어? 아 그건 상관없고 그니까 오늘은 리액션은 만들건데 엑소 말고 새로운 그룹이한테 리액션은 해보고 싶어 뭐 나한테 새로웠지 그니까 그 누구냐면 혹시 더보이즈 알아? 나는 뭐 나는 그 이름만 알아 어 그리고 더보이즈 중에 한 명만 아는 것 같은데 항현이 프로듀스 워너원 안에서 나오는 친구잖아 그 항현이 그래서 항현이만 알았거든 다른 친구들 아직도 몰랐어 그래서 왜 갑자기 더보이즈냐 그 이유가 뭐냐면 내가 얼마전에 그 얼마전에 이 어떤 영상을 봤거든? 이 두보이즈 친구들이 어 논방쉬끼 코옥이한테 커버를 만들었었거든 그래서 난 궁금하더라고 내가 논방쉬끼 왕팬이잖아 어렸을 때부터 내가 왕팬이었어 논방쉬끼가 어 그리고 내가 원래는 내가 원래 좋아하니까 다른 아티스트 논방쉬끼 노래한테 커버를 만들었으면 많이 좋지 뭔가 나한테는 뭔가 뿌듯한 느낌 뭔가 자랑스러워 그래서 지금은 시작해볼까? 너무 궁금한데 잘해라 날 기대할게 그래서 시작해 어 떨려 도어이 도어이 벌명? 벌명이야 오 벌써부터 좋아 싹 신나 왜 오 췄elli 자 하 여 네 넌 괜찮아 넌 나를 원해 넌 내게 빠져 넌 내게 미쳐 오 좋은데? 진짜 좋은데? 오호 넌 나를 원해 넌 나를 원해 넌 내게 빠져 넌 내게 미쳐 넌 내게 미쳐 넌 나의 너의 I got you under my skin 한 번의 키스와 함께 나는 선뜻한 강한 이끌림 두 번의 키스 뜨겁게 터져버릴 것 같은 내 심장 너를 가졌어 You know you got it 오호 Oh my god Come on come on Come on come on I got you I got you Under my skin 난 널 지배하는 난 널 지배하는 난 널 주문해 넌 다시 끊어지고 넌 좋아 I got you I got you Under my skin 전만 참을 것 같지 그렇다면 이젠 즐겨 보는 게 이젠 즐겨 I got you I got you Under my skin 넌 나를 원해 넌 내게 빠져 넌 내게 미쳐 변할 수 없어 I got you Under my skin 넌 나를 원해 넌 내게 빠져 넌 내게 미쳐 넌 나의 너의 넌 나의 너의 Under my skin 좋아 야 박수 좋았어 좋았어 야 야 좋은데 어 근데 좋은데 잘했어 내가 내가 아까 내가 말했잖아 학년이만 안다고 내가 학년이가 자자 자자 해봤는데 내가 못 찾았네 내가 못 알아들었네 어떡하지? 하하하 강현이가 그렇게 달아진건가 달아졌어? 야 근데 멋있네 근데 생각보다 좋다고 그 멤버들이 많잖아 10명이야 하나 내가 왜 못 찾았니? 왜? 근데 생각보다 좋더라구 이야.. 파트따다 이 노래는 원래는 5명이라는 곡인데 근데 이 11명의 댄스가 11명의 댄스는 잘 모르겠는데 근데 나한테는 어려워하는 것 같아 근데 만족해 잘하는 것 같아 내가 좋아 있잖아 내가 여기 안에서 내가 어떤 영상을 봤거든 콜미베이비랑 소리소리가 봤거든 더 재밌는 것 같은데 여기한테도 리액션을 해볼까? 그냥 말해 해볼게 원했으면 내가 해볼게 싫으면 내가 안할게 그리고 나 궁금한데 아 근데 아쉽다 나 끝까지 황연이가 못 따라 들어서 정말 아쉬워 내가 이 영상을 다시 봐서 황연이가 꼭 찾을게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여기까지 그리고 내 채널에 안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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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